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박갈로레아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1구학번 김관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한 후에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평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서는 무엇보다도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험에서 객관식 문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객관식 문항은 학생의 정답 여부만을 알 수 있고 학생의 사고 과정이나 논리 전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가 도구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식 평가의 이러한 난점을 보완, 대체할 수 있는 평가가 바로 주관식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관식 평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채점의 신빙성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수능과 같이 중요한 시험에서는 이러한 주관식 평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제도인데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이자 동시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으로서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과 달리 바칼로레아는 대부분 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러한 전통을 이어 왔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논술형 평가와 같은 주관식 평가에는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항상 뒤따르는데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바칼로레아 제도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바칼로레아 제도와 그 바탕이 되는 프랑스 문화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해서 바칼로레아의 어떠한 점이 이런 주관식 평가를 성립 가능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이 비교 대상으로서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칼로레아의 사례를 통해 주관식 평가의 성립 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한국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제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는 주로 문헌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이런 프랑스 제도 말고도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님이신 김정일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고요. 이를 통해 제도와 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고자 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흔히들 수능이나 대수능이라는 약칭으로 많이 부르시는데요. 먼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써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대입 전용에서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기존의 학력고사를 대체하며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현재는 2012년 수능 개편안이 시행 중이며 얼마 전에 수능이 개최되는데 수능이 치러졌는데 거의 2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목은 모두들 한 번쯤 시험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언어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외국어, 제외국어 한문의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리 영역의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객관식 문제인 오지선다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철저한 상대평가로써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이 산출자여 제공되고요. 이건 2012학년도 수능 근현대사 1번 문제인데요. 매우 친숙한 문제 형태인데 보신 바와 같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이 다음에는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바칼로레아는 중등교육의 졸업시험이자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써 바칼로레아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시험 없이 프랑스의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808년 나폴레옹이의 처음으로 시행된 바칼로레아는 1902년 현재와 같은 성격의 시험으로써 자리 잡았으며 지금과 같이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체계는 1986년에 개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과목은 일반 부분, 기술 부분, 직업 부분의 세 종류의 바칼로레아에 따라 달고 이 종류에 따라서 그 안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달라집니다. 수학, 영어와 같은 과목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보통 과목별로 세 문제 중에 하나을 택하여 5에서 6페이지에 손오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출제되며 학생들은 2주간 5일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을 응시하게 됩니다. 평가 방식은 수능과는 달리 절대평가 방식을 차택하고 있는데요.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해서 합격하게 됩니다. 작년에 출제된 바칼로레아 문제인데 역사 파트 문제인데요. 여기 1번, 2번 문제까지만 나와 있는데 사실 뒤에 3번 문제까지 있고 이 세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칼로레아 수능 제도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제도는 모두 국가 주도의 평가고 중등 교육에 대해 미치는 형성적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수업은 어떤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러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문제 위주로 진행되고 프랑스는 아예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고등학교인 리세에서 바칼로레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이 두 제도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제도의 실질적 목표 부분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물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이 철저한 상대평가이고 이것이 대학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저는 대학 교육에 대한 선별과 서열화의 기능이 강하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바칼로레아의 목표는 학생들의 합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험을 쉽게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칼로레아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그 기능과 목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이라는 측면에서 두 제도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모두 수능을 치러서 아시겠지만 수능에서 선택 가능한 과목의 종류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바칼로레아는 직업계, 기술계, 일반계의 세 종류의 바칼로레아를 제공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 세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수능에 비해 비교적 선택의 폭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수능이 불과 2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10차례에 가까운 개편을 거친 반면에 바칼로레아는 거의 200년이 가까운 역사 동안 그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의 안정성과 권위 측면에 있어서 바칼로레아가 훨씬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어떻게 바칼로레아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는지 제도적인 요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우선 평가의 성격이 주목했습니다. 상대평가인 수능과 달리 바칼로레아는 절대평가이자 합격시키기 위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나 민감성이 아무래도 상대평가에 비해서는 덜하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 관련해서 논란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기계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받을 기회가 제공되기에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제도의 안정성과 거기서 나오는 권위가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평가와 관련된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연구 시작했을 때 처음 생각한 것과는 좀 달리 제도적 요인이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칼로레아의 그 제도 자체보다 그 바탕이 되는 프랑스의 문화에 어떤 실마리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저는 바칼로레아와 프랑스 교육 문화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고 인터뷰를 분석해서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를 공교육과 고유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보고 이것을 보신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게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고 그 밖에도 학생들이 학업을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학생, 가족 수당, 학용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공교육과 정부의 교육 정책이 단순히 국가 발전, 어떤 경제적인 것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공교육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청회나 학부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의 운영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철저한 교사 양성과 검증 시스템을 보았는데요. 다음은 프랑스의 교원 양성체제의 구조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프랑스에서 초중등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교양가전 1, 2, 3년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교사 전문대학원에서 1년차 전문 교사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임용고사를 치르고 마지막으로 2년차 전문 교사 교육까지 받은 다음에 비로소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은 고등학교의 교원이나 더 크게 봐서는 대학교의 교수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양성과정인데요. 이 과정의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하고 그 임용고사인 아그레가시용의 수준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그 권위가 굉장히 인정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용고사에 합격한 다음에도 교사 전문대학원에서 2년차 전문 교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 교사 교육의 3분의 1가량이 어떤 교직 실무나 실제 현장에서 가르치는 체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쌓고 준비된 상태로 교육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체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능력이 검증된 교사들이 교직에 나서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광범위한 자율권과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이러한 교사들도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제가 인터뷰 중에 굉장히 흥미있게 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프랑스 교사들이 아이들이 과제물이나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채점하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논평해준다는 제가 그러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프랑스 바칼로레아 채점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제도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과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제도를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구충이 정말 주관식 평가에 도입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나 교사 등의 교육 주체, 교육 공급자들이 해야 할 역할도 프랑스의 모델을 통해 어느 정도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대체로 좀 제도상의 개혁에 급급한 모습을 많이 띄는데 이와 더불어서 그 바탕이 되는 문화에 주목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주로 아무래도 문원 그중에서도 한국 자료 문원의 치중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심층적인 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자료가 제약되어 있다 보니 제도 이외의 부분을 연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바칼로레아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목했기 때문에 바칼로레아의 성격 그 자체에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했는데요. 실제로 바칼로레아가 제대로 된 주관식이 아니라 암기형 시험이다 라는 비판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현장 밀착적인 인터뷰나 체험기를 통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한국 교육의 이러한 주관식 평가를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